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 설마 다시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비염 때문에 그래요, 비염. 아이고, 대전고수님이 아이고, 가을이라 책을 좀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책 한 권도 읽기 전에 겨울이 금세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을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통설이 되게 잘못된 통설인 거 아세요? 뭐가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는. 아, 그래요? 왜 잘못됐어요? 아니, 가을이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놀러 다니기 바쁜데 무슨 독서냐. 그래서 출판계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름이 오히려 책이 많이 팔린다. 더우니까 바깥에 안 나가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독서는 사시사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비웃어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혼내키세요. 찔리게. 네. 아무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이었군요. 김영민님 손과 귀가 시립니다. 아아에서 따로 바꿔야 할 시점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시사철 따만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름에도 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더막가님으로 사행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 예. 더. 더 이상의 막내 작가는 없습니다. 마. 막연한 질문으로 종배님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님. 님과 종배님의 케미가 환상적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전하고 싶어요? 아니, 나라사랑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아, 예, 예. 아무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지금을 즐겨야죠. 또 지갑봉 올만네. 뻔뻔스러움. 제 캐릭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800 님이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꽃 작업하며 시선 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런 날씨에 하우스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햇볕 비치면 따뜻하죠. 네. 여름에는 조금 힘들지만. 네. 화원 운영하시나? 네. 그리고 김동호 님. 아, 이건 옳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전거 출퇴근하는데 손발이 시려워요. 오늘은 자전거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전거에도 이렇게 손잡이에 장갑 비슷한 거 다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달아보세요. 오토바이에 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 그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서 타야 될까요? 건강이 중요한데. 손 시려운데. 아니,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 그래요? 여튼 모두모두 오늘 좀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챙겨서 입고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침 인사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뉴스를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사단 김영철 검사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혐의 결정한 사례를 쭉 나열을 했는데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등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헤아리기 위해서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55클럭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이게 일정상 지금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10월 24일부로 이미 부위 간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그때로부터 12월 대략 22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2월 22일 꽉 채워서 통과시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미 합의된 회의가 있는 날 중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당장 12월 27일에 공교롭게도 소위 쌍특검 표결이 있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표결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전략적 판단도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 보는 것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강행 처리라는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한번 쓰도록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대통령께서 이번에 쓰시고 또 만약에 12월 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스타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형폭탄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먼저 민주당 예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예열? 쌍특검 처리를 위해서 여론지형 조성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쌍특검에 대해서 쌍포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쌍포? 민주당포에다가 이준석포 해서 쌍포인데요. 이 쌍포가 가동이 되면 여론지형이 어떨지는 부를 보듯 뻔해집니다. 두 번째, 친윤사단 김영철 검사를 부각하면 할수록 김건희 여사 무혐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차단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세 번째, 김영철 검사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김건희 봐주기 수사에 대한 수사, 즉 검찰을 향한 수사를 위해서 고리를 거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지만 검찰 특검법까지도 같이 겸하는 이런 양수 겸장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민주당의 개선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은 이준석의 개선법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그건 뭡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듯합니다. 보선 패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울먹이면서 요구를 한 바겠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신의 입장에선 특검 거부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함과 동시에 헤어질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대반전인데요. 하지만 그래봤자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죠? 정치적으로는 그래봤자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진행 상황이 실시간 중계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총선 때까지 특검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뉴스를 타고. 특검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뉴스를 탄다는 것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뉴스에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선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따질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진창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거부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냥꾼 떠돌이님이 자꾸 거부하면 그 부담이 본인에게 갈 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둘 다 거부할 거냐? 또 하나만 거부할 거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더 모냥세가 빠지죠.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 특검은 받아들이면서 김건희 특검을 안 받는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이 어떻게 국민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걸 넘어서 안으로 굽다 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휘력이 짧아서 더 이상 설명 못하겠는데 세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케줄 쌍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보통 두 달 정도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니까 바로 총선 앞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쌍 특검법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도 관심인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철회를 하긴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당 쌍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필리버스터 하면 민주당이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파문은 커지고 전파력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나쁠 것 없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국면에서 여론에 소환된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하면 증폭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쁠 거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예열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포석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거부할 겁니까? 방송법 거부할 겁니까? 50억 특검 거부할 겁니까? 김건희 특검 거부할 겁니까? 사회 연속 거부할 겁니까? 라고 지금 묻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번 연속 거부권 행사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나하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받으시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니까 방송법입니까? 이렇게 묻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택은요? 누가 알겠습니까? 박인규 님이 거부권 총량제 없나요? 라고 해 주셨는데 없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까루 님. 그런데요. 김건희 특검법 과연 통과가 된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제대로 할까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라는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언론 지형의 문제겠습니까? 그때는? 한편 검사 탄핵에 이어서 검사 좌표 찍기냐. 일부 언론은 또 이런 비판을 오늘 조간에 많이 실었던데 민주당의 강한 행보, 역풍 우려는 없습니까? 여당은 분명히 또 방탄 논리를 펼집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 깔려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원론적 차원에서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몇 부 과로열구 재판장 아무개 언론이 이렇게 다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는 실명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시 보면. 그런데 왜 그러면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주체인 판사 이름을 실명으로 박으면서 검사는 왜 빼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이상한 현상 아니냐. 거꾸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운암사님이 특검법은 받아들이지만 특별검사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임명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네. 아무튼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당장 먼저 대통령이 테이블에서 봐야 되는 거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이 예정대로 지난 토요일에 경남 함양에서 열린 여원산학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여원산학회는 장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원 조직인데요. 장재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남 함양체육관의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면서 여원산학회는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행을 하면서 건강과 침묵을 다져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세 글자로 이걸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 과 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거부 선언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저는 두 글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루. 보루요? 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영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장재원 의원은 뭐다? 보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표 윤회권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그가 버티면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영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루인 건데 우리가 보통 보루하면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재원 의원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선도적 보루다. 왜? 본인 스스로 새 과실을 했음으로써 국민의힘 당 지도부 입장에서 정말로 영남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한다면 누구부터 쳐야 된다? 장재원 의원부터 칠 수밖에 없게 됐다. 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더 나아가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재원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다른 영남 중진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재원 의원 스스로 선도적으로 보루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영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행보에 환호하는 사람들 몇 명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동반자님 장재원 의원 결국 지역구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인요원 혁신위원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가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으로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해병대가 이 자리에 조모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인 박모 중령이 직무대리를 맡아왔었습니다. 이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모 부사단장 계급은 대령인데요. 조대령이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임성근 1사단장이잖아요. 그런데 조모대령은 부사단장으로 바로 임성근 4단장을 보좌해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수사의 전문성이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수사의 편향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걱정이 지금 따라붙게 되는 그런 인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병대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수사단장 자리라면서요? 수사단에서 조직 관리와 지휘한다라고 하는 게 수사 지휘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직무대리 체제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인사냅니까 그러면? 물프레님이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해병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했어요. 네. 비슷한 전례는 있는 거죠. 전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후 맥락과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어떤 일정한 왜압이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얀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전례로 퉁치고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님이 이해충돌 정도가 아니라 방탄수사단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우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짧게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빈대 사겠다. 층간소음을 당하던 제가 빈대의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이다. 옆집을 혼내고 싶다. 빈대 10마리 채집 후에 지퍼 비닐팩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3천 원 제시했다고 합니다. 빈대 10마리를 3천 원 주고 사겠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장난글로 밝혀진 거 아니죠? 장난글이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면 생각 다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빈대를 너무 우습게 모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혼내려다가 자기 집 드러내는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빈대의 공간 이동 능력을 너무 과수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울러 번식력까지. 그게 옆집으로 한정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임금융교의 캔디님이 그 빈대 님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해 주셨거든요. 푸른달 님은 저런 걸 바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 겁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왜냐하면 빈대를 잡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세간살이 전부 다 드러내도 빈대를 못 잡아서 그러니까 하다하다 결국은 그렇게까지 간다라는 뜻도 담겨 있대요. 어른들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게 빈대인데 그걸 옆집에 푼다? 그러면 그게 옆집으로 한정이 되겠느냐 지금 저는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니까 빈대 우습게 모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주호 님이 오죽하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물론 층간소음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글을 썼겠냐라는 조금 동정의 댓글도 있긴 하던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실요가 없는 게 층간소음이 옆집이라고 보면 측간소음인데 빈대 풀어서 그래서 옆집에서 빈대 잡는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막 소동 빚으면 측간소음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빈대는 박멸이 최고입니다. 박멸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무리는 이준희 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요. 시선집중이 서라운드로 들립니다. 버스기사님도 청취 중이네요 해주셨는데 몇 번 버스일까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음 아까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